안녕하세요. 정원 유튜버 신선이예요. 오늘 소개할 곳은 이곳이에요. 이천시 평생학습관 이곳에서 1인 크리에이터 과정을 배우고 있어요. 기계친 제가 유튜버가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저에게는 어려워 딸까지 소환하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볼거에요. 신선의 정원 많이 응원해주세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야외 촬영 실습 중. 어? 저기 교수님도 보이네요. 강의를 정말 잘하는 우리 교수님. 한말씀 해주세요. 우리 이천시민 여러분 오늘 배운 촬영기법 가지고요. 유튜브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우리 교수님 파이팅이 넘치시죠? 이곳은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저희가 공부하는 곳은 2층에 있어요. 시내에 있어 대중교통은 편리한데 주차는 정말 힘들어요. 저희 친구들 열심히죠? 출습을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요. 여기가 저의 교실이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 모두 열심히 해요. 이천시 평생학습관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두드려보세요. 안녕히 계세요.